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취득식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취득식이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다 외우셨을 겁니다. 외우셨나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득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유상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단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될 수 없을 때는 그때는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도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별로 가야 돼요. 제일 먼저 뭣부터 확인해라?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먼저 확인해라. 그런데 그게 확인되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고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누가 제출한 자료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잔금일이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신설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올해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이 지금 신설됐는지는 아시겠어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누가 확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될까?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치면 만약에 납세자가 증명자료를 제출을 해야죠. 증빙자료를. 가장 대표적으로 뭘 제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약서는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니까 계약서가 아니죠. 계약서는 원래 제출을 해야 돼요. 통장사본을 제출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 통장사본을 제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은행에 문의를 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통장사본을 제출을 해주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겠지만 그걸 제출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따로 은행에다가 뭔가 요청을 하지 않겠다. 귀찮아. 그냥 뭘 볼 거야? 계약서를 볼 거야. 이 이야기예요. 계약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가서 뭘 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 그런데 이 신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수 자료입니다. 여기에 기타. 증빙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건. 거기에다가 얘까지 제출을 했을 때 여기에 나온 날짜와 여기에 나온 날짜가 다르다면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지기불로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걸 제출을 안 해요. 누가? 신고자가. 신고자가 이걸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 얘를 보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 적혀있는 날짜. 그런데 여기에도 날짜가 안 적혀있다. 그때 가서는요. 그렇죠? 계약일은 무조건 적혀있을 거니까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날을 무슨 날로 보겠다? 취득일로 보겠다. 취득일. 사실상 잔금지기불로 보겠다가 아니고 아셨나요? 그래서 1번이나 제일 먼저 1번을 먼저 확인을 해라. 그리고 2번을 확인을 해라. 1번이 안 나오면 2번을 확인하고 2번도 안 나오면 3번을 확인을 해라. 이 날하고 무조건 무슨 날하고 비교하느냐? 이 날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무슨 날? 등기라고 비교해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입니다. 등기라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첫 번째.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그런데 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등길 중에서 빠른 날.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단어가. 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는 안 적었었는데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뭐라고 출제가 됐었느냐 하면 유상취득인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면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한다 이렇게 냈어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맞는 문장이라고요. 그게. 아니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면 뭘로 가야 돼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다른 게 틀린 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중복 정답으로 해줬죠. 이재기를 해서. 왜? 이 단서가 빠졌다. 등길이나 등록일이 만약에 먼저 됐다면 이날로 가야 되는데 등기 등록일이라는 단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문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재기를 했고 그걸 받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 처음 정답은 옳은 문장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면 뭘로 가는 게 맞으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단서가 빠져서 틀린 문장으로 중복 정답 처리를 해줬잖아요. 앞으로는 이 단어 빠지면 다 틀린 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미 한 번 사례가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사실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 세 단어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하고 반드시 뒤에 가서 무슨 단어가 따라 나와야 돼요. 등길이나 등록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 단어가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된다고요. 단,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이때 전제조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등길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돼야 됩니다. 무슨 취득일 때는? 유상 취득일 때는. 그래서 유상 승계 취득일 때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며칠 이내 해제해라. 60일 이내 해제하십시오. 단, 전제조건은 뭐 하지 않고 해제하십시오? 등길하지 아니하고 해제하십시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연부로 취득을 했습니다. 연부로 취득을 했으면 언제가 취득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슨 날하고 비교해서 등길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하여간 유상 취득은 무조건 등길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예전에 시험제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등길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죠. 그것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가 아니라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죠. 등길하고 관계 있다 없다? 있다. 왜? 등기가 빠르면 먼저 등길로 갈 거니까 두 번째,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그냥 연부금 지급일이다. 즉, 다 같이 말해서 매회 지급할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취득세 내시라고요. 매회 지급할 때마다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무상 취득은 언제가 취득일이냐? 무상 취득은 언제? 계약일입니다. 역시나 뭐하고 비교해서? 등길하고 비교해서 그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무상 취득이라는 것은 증여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아셨어요? 그러면 증여가 언제가 취득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취득세에서는 언제가 취득일?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그런데 나중에 양도소득세 가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증여받은 날이에요. 증여받은 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증여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칠판 좀 볼게요. 증여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증여거래가 먼저 될까요? 증여계약이 먼저 될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서명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먼저 상호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계약 시점이에요. 됐어요? 내가 건물 줄게. 받을래? 예, 받겠습니다. 이게 계약이라고요. 그러면 계약이 먼저 이루어졌죠? 기부도 증여 일종이에요. 그러면 기부 같은 경우는 기부계약서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증여가. 그리고 나서 얘를 나중에 뭐 할까요? 팝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단 들어갔을 때 취득세는 빨리 받고 싶다, 늦게 받고 싶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이날 뭐 한 걸로 보겠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뭐 하십시오? 신고하고 납부하십시오.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계약을 뭐 하십시오? 해제하십시오. 계약을.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취득할 생각이 있으시면 뭐 하시고?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계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받았다간 나중에 가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세금들이 너무 많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나 그냥 안 받을래요 라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시라고요. 이게 올해 지금 개정된 내용이니까. 아까 유상은 며칠이었어요? 60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상일 때는 취득세 신고 기간이 60일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무상취득은 3개월이고 무상 중에서 상속만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로 가면 무조건 언제부터? 달의 말으로부터입니다. 그 안에 뭐 하시던가? 신고하고 납부하시던가? 아니면 뭐 하시던가? 계약을 해제하시던가? 그러니까 세금을 빨리 걷고 싶으니까 이날을 취득일로 받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슨 단서를 하나 더 줬어요? 해제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여를 받았다고 쳐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아요.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보유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기간을 길게 잡고 싶을까요? 짧게 잡고 싶을까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여기서부터 잡는 거예요. 양아채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슨 날?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언제가 취득일이냐고 물어보면 계약일. 그래 놓고 미안하니까 뭘 하나 더 준 거예요? 해제를 하나 더 준 거라고 해제를.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취득일 때는 언제까지 해제하면? 그렇죠? 3개월 이내. 이게 올해 개정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 풀 때 무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몇 개월? 3개월이라고 나와야 되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며칠? 60일이라고 나와야 되고 유상취득일 때는 60일, 무상취득일 때는 3개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늘 내는 문제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여기만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여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28회 때 32회 때 전부 다 뭐 한 후에 등기한 후에 등기하더라도 계약이 해제가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다 틀린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앞으로도 계약 해제 문제가 나오면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맨 끝에 보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계약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문제가 냈을 때 항상 여기만 가지고 장난을 쳤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날짜가 하나 바뀌었으니까 여기 가지고도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졌죠. 무상을 주면서 60일을 주거나 유상을 주면서 3개월을 주거나 유상은 60일, 무상은 3개월 그리고 개월 수로 가니까 항상 앞에는 무슨 단서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달에 말일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얘가 어디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약 해제 문제가 나왔다. 해제 문제가 나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맨 끝에 가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딱 문장이 나와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유상인지 무상인지부터 확인해라. 그 다음 60일인지 3개월인지 봐라. 유상이면 60일 무상이면 3개월이고 3개월 앞에는 무슨 단어가 붙어야 되고 달에 말일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될 것 등기 등록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라. 항상 문제 풀 때 이 세 개를 동시에 볼 거예요.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상속은 무조건 언제? 상속계실이고 7번 재산분할이 나오거나 8번 점유가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무슨 날로 간다? 등길로 갑니다. 재산분할이나 점유는 무조건 등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이혼했을 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재산을 돌려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승계취득이죠. 돌려받았으니까 승계취득이죠. 계약이 그러면 돌려받았으니까 대가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산분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였기 때문에 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내 돈 주고 샀지만 네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이혼하면서 돌려받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져왔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이라고요. 재산분할은 무상취득이에요. 그러면 아까 무상취득은 언제가 취득이에요? 계약일이 취득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원래 내 거였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명의의 재산을 저한테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 재산이고 여러분들 명의의 재산이면 저한테 주고 싶어요. 그럼 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받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이게 증여예요. 증여는 상호가 쌍방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등기가 들어갔으면 등기를 취득이래라고요. 그런데 재산분할은요. 그냥 내 거라고요. 원래 내 건데 이혼했으니까 자동으로 나한테 넘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요. 얘가 없으니까 남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그냥 등끼리 취득이래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점유로 인한 취득이 뭔지는 아시겠죠?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이 민법상 시호로 인해서 소멸됨으로 인해서 점유자의 재산으로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승계는 맞죠? 승계죠? 형식상 승계잖아요. 승계인데 물론 등기는요. 보존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시취득이 되는 거예요. 기존 소유자가 법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기존 소유자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등길이라고요. 됐죠? 이거 중요하셔야 될 게 이 문제가 만약에 양도소득세에서 나왔다. 그러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점유를 게시한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취득세니까 언제가 취득일인 거예요? 등길이 취득일인 거예요. 취득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점유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법상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20년. 등기된 건 10년이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양도하기 전에만 등기하면 되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일단 양도소득세에서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소득세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보유기관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요.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볼 때는 이때부터가 취득일인 거예요. 하지만 취득세는 요날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때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취득세를 내야지만 등기가 가능하니까 취득세를 내야지만 그래서 취득세를 내고 뭐 한 다음에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팔았을 때는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보유기관을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번 매립간책이 나옵니다. 토지의 원시취득이죠. 매립간책이면 무슨 날? 공사중공인과일입니다. 공사중공인과일 사용승락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했으면 그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뭔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하나 지금 주의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승계취득이에요. 이 위에까지는 아셨어요? 그래서 승계취득은 전부 다 뭐랑 비교를 하느냐 하면 승계취득은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상속되고 그래서 전부 다 이 단어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승계취득은 기존에 정해진 날짜하고 등길하고 비교해서 그중에서 어떤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갑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승계취득 나머지 승계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원시취득이거나 간주취득부터는 절대 등길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0회 때 뭐라고 나왔느냐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할 때는 등길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틀린 문장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